한국 콜마 극우 영상 논란. 한국 콜마라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포털 사이트에서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막말 극우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지 생활경제부 엄하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먼저 이게 어떤 논란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한국 콜마 윤동환 회장이 지난 6일과 7일에 열린 원래 조회에서 직원들에게 한 극우 상황의 유튜브 영상을 보도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윤재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원래 조회 당시 모인 직원은 약 700여 명으로 윤 회장은 영상을 다 함께 시청한 후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서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한국 콜마가 계속해서 등장을 했고 윤 회장과 회사를 통한 비판 여론도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지주회사인 한국 콜마 홀딩스는 8%, 한국 콜마는 5% 가까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한국 콜마에서 결국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죠. 네, 거센 비난 여론에 한국 콜마는 결국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한국 콜마는 해당 유튜브처럼 편향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은 없었다면서 특정 동영상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콜마를 향한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비속어가 난무하는 영상을 강제 시청하도록 한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또 한국 콜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한국 콜마의 2대 주주가 일본 콜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 조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콜마의 지주회사인 한국 콜마 홀딩스의 경우 윤 회장과 아들이 45%로 1대 주주고 이어 일본 콜마가 7%로 2대 주주입니다. 자회사인 한국 콜마의 경우에도 일본 콜마가 12.43%의 지분으로 2대 주주입니다. 그러나 한국 콜마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국 콜마 관계자는 1990년에 일본 콜마와 합작해 지분을 나눠 설립한 회사는 맞지만 이후 일본 콜마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콜마와 기존 관계는 유지하고 있지만 기존 49%였던 지분을 현재 12%대까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